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후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자리는 물론 공모가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가 반등 모멘텀은 없는 건지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화려하게 주식시장에 입성한 LG에너지솔루션. 하지만 상장 2개월도 안 돼 위태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전날 60만 원 가까이 올랐던 주가는 30만 원대까지 고꾸라졌습니다. 하락률만 40%를 웃돕니다. 시가총액 순위 2위 자리를 다시 SK하이닉스에 넘겨주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한 데는 공매도 영향이 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일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수 편입 후 3거래일간 공매도 규모만 6,600억 원 규모, 공매도 상위 종목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편입 당시 코스피 200 지수, KRXK, 뉴딜리스 등의 편입으로 5천억 원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에도 수익 실현을 위한 매물출해가 이어지며 공매도의 타깃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니켈, 리튬 등 2차 전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전기차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공매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다며 주가 회복에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전해영 KTV투자증권연구원은 전기차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 차지 우려가 해소되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약 260조 원의 수주 잔고가 확보된 상태로 대형 완성체 업체들과의 합작사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를 해놓았기에 사업 확장과 실적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연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도 향후 3년간 연평균 이익 증가율을 46%로 예상한다며 이미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4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가파른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50만 5천 원으로 신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동시에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되야 물적 분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ộng